로린저는 앞범퍼, 뒷범퍼, 사이드 스커트, 와이드 에어 벤트, 팬더, 서스펜션, 배기 시스템 등 바디 스타일링 및 퍼포먼스 시스템을, 칸은 아래 셀 휠, 아압구, 뒷쉽, 5, 을 각각 개발했다. 로린저는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 메가 딜러 및 전문 튜너이고, 칸은 휠 로 유명한 영국의 튜닝 업체다. 로린저, 러린서, 와칸, 칸, 이 제휴의 메르세데스 벤츠 S 클래스 튜닝 패키지를 선보였다.